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지금 나와서 8억은 받았습니다. 8억은 왜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측근은 결국은 김용 구속 불법 대선 자금 8억 수수 혐의. 지난해 대선 경선 과정에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8억 원대 불법 대선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용 민주용건 부원장이 20일 구속됐다. 밤늦게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한 12시 넘어가지고 김세용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12시 넘어가지고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판사가 그 수기가 아니니까 사회적으로 초미의 관심사가 이름되어 있고 특정 정당의 사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들 꼼꼼하게 사건을 봤겠습니까. 김용 부원장은 지난해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캠프의 총괄부본부장을 맡아서 그러나 살림을 거의 주도하다시피 안 갔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자금 조달 및 조직관리를 맡으며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서 8억 4,7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19일 김용 부원장을 정격 체포한 데 이어서 21일 오전 김용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용 부원장은 정지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이재명 대표의 최척근으로 꼽힌다. 김용 부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성남시의원을 경기지사일 때 경기도 대변인을 지냈다. 명실상부한 여러분 첫 건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구속된 데에 결정적인 제가 볼 때는 그런 출발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본인이 직접 8억 원을 전달했다. 그것이 아마 가장 결정적인 그런 증거였고 아마 그것이 돈을 만든 남욱 변호사라든지 또 중간에 전달한 정민상인가 하는 그런 변호사를 통해서 확인됐기 때문에 검찰이 민주연구원 내에 있는 김용 씨의 사무공간을 앞서 수사하려고 하지 않았냐 그렇게 봅니다. 법원이 김용 부원장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향후 검찰에서 불법 대선 자금 의혹과 관련한 윗선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남욱 변호사가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과 유동규 전 본부장을 거쳐서 김용 부원장의 자금을 전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아마 결국은 모든 사안들이 유동규 상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그런 사실에 대한 진술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동규 씨와 돈을 전달한 사람이 이 사람뿐만 아니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김용을 보고 돈 줬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 부원장을 보고 줬겠냐의 이야기입니다. 마치 쌍방울 이름 이화영 씨를 보고 돈을 주지 않았다고 마찬가지인 거죠. 또 다른 최측근인 정진상 씨가 또 유동규 씨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의 진술이 있었다. 이런 게 나오네. 이재명 더불음직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자신에게 불법자금을 전달했던 내용의 보도와 관련해서 허구 그 자체라고 반박했다. 돈이란 게 다 필요하니까 그 사람들이 돈이 어디 생기겠습니까? 본 것 외에는. 중앙일보는 구체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정진상 민주당 정무실장에게 5천만 원을 건넸다. 유동규 이어서 남욱도 진술하다. 이렇게 하나씩 밝혀지는 겁니다. 검찰이 대장동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물론이고 남욱 변호상으로부터 전진상 더불음직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정진상 실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 그 자체다. 이렇게 하지만 처음부터 인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재명의 복심 정진상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는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로부터 2014년 정지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5천만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651억 원 플러스 알파 배임 공범인 천하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소속 유동규 전 본부장 양측으로부터 같은 진술을 받은 셈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전달한 김용 부원장에게 돈을 전달한 유동규 씨의 진술만이 아니고 돈을 만든 남욱 씨의 진술까지 다 이렇게 클로차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검찰이 압수수색을 발간한 모양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최척근인 김용 민주연금 부원장도 이 시기에 1억 원을 전달받았다는 진술이 나왔다. 2014년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으로 이재명 대표와 김용 부원장은 각각 성남시장과 성남시위원 재선을 준비 중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검찰이 이러니까 검수완박법안 같은 걸 통계시가지고 검찰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평생 보통 시민들은 검찰에 갈 기회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권력형 비리가 대부분 검찰 소관이니까 김용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66년생이네요.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나왔고 더불어민주당의 부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의 대표의원 여긴 여기는 안 나왔지만 경기도 대변인 이렇게 대장동 핵심 정진상 부친상에 이재명의 사람들이 줄줄이 조문한 이후 이재명 은수미 송영길 김경협 김남국 김두관 안민석 윤호중 등 건조기가 줄이었다. 이 사람 가운데 다 정상적인 선거를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보이네요. 제가 선거 문제를 많이 다뤘으니까. 여기 이재명 은수미 송영길 김남국 김두관 안민석 윤호중은 다 공병호 tv에서 개별적으로 제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4.15 총선 지방선거를 다 분석해서 내보낸 적이 있죠. 김민기 백혜련 백재인 우원식 이상은 이원욱 이모순 정선중 전준호 이렇게 나오는데 정진상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니까 이재명 후보의 오래된 최척근으로 승남라인의 핵으로 알려져 있고 이재명의 관우라는 별명도 있다. 이재명의 장비란 유동규란 말도 함께 나온다. 이재명 후보가 변호사 생활을 할 때에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처음 1년을 맺은 이후에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일체 다른 학력이나 이런 프로필은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김용을 보고 돈을 줬겠습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번 사안은 명쾌하게 이렇게 정리정돈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재명 씨는 절대 돈을 그 사람들이 돈을 줄 리도 없고 돈을 받은 일이 없다. 돈 받지 않았다. 절대로 돈 받지 않았다. 어제 이재명 당대표가 유튜브 라이브를 해서 주장을 한 내용입니다. 김용 8억 원 전달 의혹. 이재명 나를 욕하는 사람들인데 왜 돈을 주겠습니까 이재명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대선 자금 의혹 제차 부인 운명적 사항에 제가 지금 처하게 됐습니다. 국민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과 남욱과 유동규의 예견계가 맞아떨어져서 저를 코나에 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자신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대선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차 부인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경기 안성시 물류창고 신축공사장 추락사고 현장을 발문하고 돌아온 자신의 차량 안에서 라이브 이재명 대선 자금이라고요 라는 제목의 유튜브 방송을 했다. 작년 4월에서 8일 대장동 민간사업장인 남욱 변호사가 자신의 첫 건인 김용 민주용건 부원장에게 대선 자금 8억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저를 욕하고 원망하고 그랬는데 왜 저한테 돈을 줍니까 딱 잡아떼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저를 욕하고 원망하고 그랬는데 저한테 돈을 주는 겁니까 대단하죠.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침묵시키면서 사태 추이를 좀 지켜볼 건데 적극적으로 변호한 겁니다. 대장동 일당은 당시 택지 개발 이익을 공고항수한 자신을 공상당 같은 xx라고 불러는 불만을 갖고 있었는데 이후 대선 자금을 줬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이 바로 이재명 씨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어제 한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 때 어떤 기자가 김용한테 돈 받은 거 있냐고 물어보더라 혹시 꼬투리 잡을 것 같아서 혹시 후원했을지도 몰랐어 김용에게 내가 확인해봤다. 2018년 경기도지사선거 때 후원금 50만원 2021년 대선 경선할 때는 7월 9일인가에 100만원 냈다가 8월 22일에 100만원 도로 찾아갔다. 대선 자금 6억억에서 8억을 받았다는 사람이 할 행동으로 보이나 이재명 대표는 뇌물과 정치 자금의 형량 차이가 크다. 뇌물이 훨씬 형량이 세다. 저를 엮고 늦고 싶어하는 검찰 책임을 경감해야 되는 남욱 유동규 이해관계와 맞아들은 것이다. 이렇게 아주 확고하게 여러분 이재명 씨는 돈 받은 적이 없다. 어떻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내 한께 돈을 어떻게 주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렇게 또 강하게 주장하게 되면 이재명 당대표 주장의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이 기사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한번 제가 찬찬히 읽어봤습니다. 레드킬러 님이 의견을 참 잘 이야기했네. 본인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왜 자꾸 나서서 부인을 하십니까? 그 태도가 다른 사람에게 초조함으로 읽힌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애초 대장동을 윤석열 게이트라고 딱 잘라서 규정한 사람이 바로 이재명 본인입니다. 그럼 검찰 수사가 진척될수록 자신의 힘이나 눈덩든 사라지고 윤석열에 대한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게 뻔한데 왜 칼자루를 쥐고 있는 본인이 그렇게 앞장서서 나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모습을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보복인이 표적 수산이 하는 말을 거두드리고 조용하게 진행되어가는 일을 지켜보시기를 권합니다. 윤석열 게이트는 윤석열의 몫이지 이재명의 몫이 아닙니다. 그 결과가 발표되는 동시에 본인은 적어도 대장동 뻘구덩이 속에서는 헤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싫은가요? 만약 검찰 수사가 조작으로 잘못돼 사탕 하나를 안 받은 이재명이 범인으로 밝혀지면 그때 법원에 무고죄로 항구하면 됩니다. 설마 3심에서도 진실에 안 밝혀지랴?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는 일에 관심 것이기 바랍니다. 레드킬러님이 참 사안을 명확하게 말씀하셨네요. 228명이 찬성이고 2명이 반대입니다. 요즘에 한국의 칼럼이나 이런 것은 워낙 여러분들 믿을 바가 없기 때문에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은 여론조사도 믿을 수가 없고 이렇게 특정 사안에 대해서 시민들이 남긴 이게 진짜 믿을 만하고 시민들이 남긴 의견에 대해서 몇 분이나 찬성했는가 몇 분이나 반대했는가를 보게 되면 진실을 파악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구구단님은 그냥 스스로 죄가 없다고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여전히 정치적 탄압이라고 믿는 것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래도 죄가 있으면 벌을 받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죠. 217명이 찬성이고 단 한 명도 반대가 없는 겁니다. 죄를 안 지었으면 적극적으로 변화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이 다 밝혀지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허둥대고 낄 때 안 낄 때 이름 가리지 않고 이렇게 뭐 이지하게 저기하게 해가지고 또 여러분들 책을 잡히죠. 미니언님은 자신이 당당하고 생각되면 성실히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리 내어서 떠들 필요가 없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검찰에 적극 협조하면 되는 거지 코조할 미조할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욱이 8억 4천만 원인가 돈을 만들어가지고 정민영 무슨 변호사인가를 거쳐가지고 유동규 씨한테 전달했고 유동규 씨가 여러분들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유동규 씨가 이런 없는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묘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럴 만한 인물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다 밝혀질 거 가지고 그렇게 뭐지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이야기죠. 그래서 긴급 설문조사를 한번 실시해봤습니다. 3분 동안 나를 욕하는 사람들인데 왜 돈 주겠나 이재명 유튜브 라이브에서 김용 8억 전달 의혹 전명 부인 어제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9명이라도 투표를 해가지고 김용이 돈을 받았다 증거가 있지 않는가 98%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대장동 일당의 돈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1% 잘 모르겠다 1% 여러분 여기 1%라는 것은 0. 몇 프로라도 1%를 이렇게 간주하기 때문에 1%보다 훨씬 적을 겁니다. 이게 119명이 투표했을 때 결과고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1시간 정도 여러분들 한 것은 3,900명 8백명 정도 했기 때문에 설문조사로 상당히 설득력이 있죠. 김용이 돈을 받았다 증거가 있지 않는가가 96%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재명 후보를 열렬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한 2. 몇 프로 정도를 지지한 거죠. 돈 받지 않았을 것이다. 잘 모르겠다는 사람은 0%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이 다 김용이 돈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떤 여론조사보다 더 정확하겠죠. 설문조사가 보통 여론조사의 3.8배 정도가 참여했으니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돈을 어떻게 안 받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밝혀져야겠죠. 다 밝혀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죠. 죄 짓고 이렇게 못 사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MSSK님께서 돈 한 푼도 안 받은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금수완박 법안을 하고 망치 뚜껑인 이유가 죄를 감추기 위한 것인데 국민을 바보로 아는 무슨 마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네요. 살롬님께서는 이재명은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하고 인간답게 살기 바랍니다. 그게 그가 사는 길입니다. 세상에는 보통 사람들이 있고 세상에는 지사적 인간이 아주 소수가 있고 또 세상에는 양아치 같은 인간이 또 소수가 있는 거죠. 다 제각각 길을 가는 거니까 그건 뭐 지금이라도 진실을 이야기하라 이렇게 진실을 이야기하기 쉽지가 않죠.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